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 오늘도 최양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쉽지 않네요. 뉴욕 시장도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도 1월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납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10% 정도가 움직이면 조정장이 왔다고 그러고 20%대가 가면 그때부터 약세장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첫 2주간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시총 100억 달러 이상의 기업 중에 220개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 20% 이상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베어마켓이냐, 진짜로 이게 약세장으로 지금 갈 것이냐. 또 나스닥 종목도 보면 39%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거를 이게 추세선으로 갈 거냐 보는데 지금 나오는 그래프 보시면 각 기억들이 나온다.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 세일즈포스라든가 에시, 이베이 이런 데가 지금 저렇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건 지금 나스닥 지수는요. 사상 최고로 좋은 지수를 갖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종목이 이렇게 대폭 활약하는 것은 사실 처음 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캐시우드의 ARKK, 거기도 지금 51% 정도 떨어지고 금년만 들어와도 17%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유들이 여러 개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타격을 받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술주라는 게 장래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바탕으로 우리가 기술주를 봐야 된다. 이런 전체 흐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7%대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로 가는데 이거 경기 회복, 기대 난막이다. 무슨 의미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우리 채권 금리를 보면 두 가지 요소로 항상 구성이 됩니다. 금리 전망치하고 그다음에 기간 프리미엄인데요. 지금 금리 전망치는 4번 올리니 6번 올리니 8번 올리니 하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녹아들었어요. 그런데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건 장기물은 단기물보다 오래 하든가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기회 비용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기간 프리미엄이 지금 사실 전체적인 10년물 국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해석을 하자면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뚜렷한 회복 증세라든가 어떤 새로운 변수가 없다면 인플레이션 그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 푸시라고 해서 금융시장할 때 연준이 구세수처럼 나타났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금리 인상기에는 미 증시는 항상 호실적이었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금리 인상기의 나세상 평균 수익률은 102%예요. 그리고 강세장은 항상 5년 이상 지속했고 평균 수익률이 250%인데 강세장이 우리가 지금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한 3년째, 2년, 3년째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힘은 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기 지금 진입했어요. 했지만 금리 수준은 지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니까 우리가 미국이 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가 4%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지금 1% 미만의 금리를 갖고 가는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걸 감내할 수 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성장을 기대하는 기대치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실적의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봤을 때 연중 금리 인상에 주눅들일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연휴에 이제 우리 미 증시 보면 다시 이제 급락을 했지만 지금 10년 물 국채금리 2% 지금 돌파한다는 거 그냥 기정사실로 두고 지금 가십시오. 네, 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전망치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 프레미엄인데 기간 프레미엄으로 지금 밀려서 올라가는 상승장이니까 이것은 뭐 연준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뭐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주 실적들이 나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소개해 주신 엠파이어 스테이 제조업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7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주택시장 등 부진 등이 하락 요인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걸 한 문장으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금 가파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가에 반영하는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걸로 패닉 상태에 가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엔지 엔솔딩의 수급 문제. 그다음에 뭐 우리 금통위에서 지금 금리 인상한 문제.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실적 베이스에 지금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일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흔들리는 게 완연하게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너무 위축돼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조금 더 시장을 한 번 관망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